자 실시간 주식매매 방송 6월 22일자 300만원으로 10억만들기 프로젝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실전매매 방송이구요 리딩 방송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일 고점 라인이 44달러 라인이고 42달러까지 급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반정도 지금 만회하려고 하고 있죠 자 오늘도 여기 42달러에서 44달러 사이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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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시면 배열이 입형을 뚫긴 뚫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더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여기 좀 더 올라와야 상승 추세 전환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위에 고점 고점대도 저항이 있고 좀 애매합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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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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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최결 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Phillip Dav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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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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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수 사자 주문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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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수 사자 주문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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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매수 사자 주문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정정 확인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에도 단타님 오셨네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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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